오늘 벗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5일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제의를 받으시고 황해에 나와서 시험을 받은 후에 동생에 들어서서 첫 번째와 하신 말씀은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천바라 믿고 시의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먼저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을 만민에게 천파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복음이 무엇인가 또 왜 사람이 꼭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의 필요성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들을 간단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먼저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의 비춰로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이냐마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각 없이 구원하는 구원하시는 집권 소식이라 이렇게 성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내용만 잘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멘 그리고 세례는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을 확정하는 표로서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까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 믿음의 소상들이 고백해 내려오고 있는 웨스터민스 신앙 고백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과 죄와 그 형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1항 1위의 소상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관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에 대한 실과를 모금으로써 범죄하였다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2항에 보면 이 범죄로 말며마 그들은 본래 가지고 있던 의의를 잊어보려고 하나님과의 교재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기관들과 신혼들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본성까지도 다 우리 인간은 더러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항에 보면 그들은 인류의 뿌리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뿌리입니다 뿌리인 거로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들의 보험한 죄책의 죄책 즉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책이 전과 되었고 또 그 죄로 인하여 죽음과 부패된 소품이 통상적인 주생국에 의해서 후손들에게 대대로 유전되어 내려온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대표야 아담이 범죄함으로만 남아 그 범죄에 대한 책임과 죽음 부패한 소품이 그 후손들이 그대로 천과 되어내려온다 이것을 보던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7편 시 51편 5절이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시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인퇴하였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죽음과 부패 성품이 그 후손들에게 전과 되어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항에 보면 이 원죄로 말려면 우리는 선을 행하자 하는 마음이 전혀 가질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원죄로 말려면 우리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을 행하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할 능력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 고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 있으므로 거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합니까 여러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원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악한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악을 다 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남은 것은 악한 생각과 차렴과 가난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 높게 하는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피해를 날마다 주십니다 행동으로 지능된 말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말로 여러가지 면으로 우리는 죄를 범할 수 밖에 없는데 한리도 약한 생각 즉 질질한 상상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5항에 보면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신자들 안에도 남아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그 죄성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 만나면 용서되고 또 소멸되어 가지만 나는 그 부패성 자체와 거기서 나오나 행위들은 모두 틀림없는 죄악이다 저와 여러분들 나뉘어 주지 보자 어쩌면 하리한 죽을 질은 5분 이상은 쉬우면서 찾은 생각하고 마음으로 절여지고 말로 또 성취를 유바식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그 최소가 줄어들긴 하지만 최소에서 죄를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그 이야기에 보면 의는 엉란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자 한계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 없나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실 때 선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6항에 보면 뭐든 죄대든 원죄든 사범죄든 하나님의 어려운 율법에 대한 범행이고 그 위반이다 그 자체의 결과로 그 범행자가 죄책을 받게 된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한 신경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여 그나 하나님의 진로와 율법의 처주를 받게 되며 또 사망을 당하되 동시에 영적 육체적 그리고 영원한 그런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의 현 상태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 비춰 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또 태어나서 죄를 실을 수 밖에 없고 그 죄의 값으로 영원한 사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그렇겠지만 그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입니다 이 죄의 값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첫째로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피아나 살다가 언젠가는 육신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그 육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영혼이 모여서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음입니다 육신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은 우리 사람의 지리와 허물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풀리기여서 초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과 전문가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초재가 끊어지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한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 사는 사람이 끝까지 해결하지 않고 마지막에 죽으면 그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지옥이라고 하는 그 곳에 가서 영혼도 호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 분을 들어가면 전혀 소망은 없습니다 영혼이 것이지 않는 붕못이라고 하였고 얻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죄의 값으로 영원한 시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비참은 우리 인생의 인간의 현실을 우리가 아예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소문이 소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만일에 구원 받지 못하면 정지를 받아서 지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정하기를 모든 사람을 참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옥과는 열차를 타고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열차 타고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데 그 중에는 또 파리도 열고 여러가지 좋은 이렇게 하지 그러면 구원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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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금을 믿어라 그 모두 보금의 내용은 유한보금 3장 신경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거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합니다 아맨 다시 말하자면 지옥가시지 않고 영원한 충목을 가게 됩니다 영생 예수님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정확히 알고서 믿어야 참된 믿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어떤 분이십니까 3일 최종 제2위 성부 성자 성령 3일 이것은 다 동일한 본질을 동일한 가지시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시고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 주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받으시고 본질이 갖추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조신경에 기록되는 대로 성령으로 은퇴 드렸습니다 동정녀 마개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다시만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십니다 모든 일로는 아람의 호수는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실 때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일시생동안 우리를 위해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십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완전히 그것을 순종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의동을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집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석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굳이로 영접하면 모든 죄가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으려 하는 사람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의도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키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척붙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포도나무 피우처럼 예수님의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성경이 내 안에 계신 어떻게 해서 한 명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흙부터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수하셔서 영혼이 떠나지 않냐 압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선한 열매 거듭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줄게 붙어 주시면 저절로 많은 과일을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리에 예수 마음이 영접하고 그 성령을 모시고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 그러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매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마지막 구원 받을 때까지 성령계사가 항상 도와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안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주나가는 거듭하는 모습으로 닮아주나가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심각할 것 문제는 그 히브리스 구장의 신기절에 보면 크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성화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군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 그 히브리스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례처럼 신성의 비가 아니라 자기 몸 거듭하신 흠 없는 자기 몸을 희생체물을 들여서 한 번에 우리 모든 죄를 완전하게 대수해 주세요 더 보탤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 공로와 그 순종의 그 것을 심리고서 예수님만 의지해 그러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인정을 받아서 어이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선국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 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드리면 아담 한 사람의 불신정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겠죠 그래서 아멘 아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크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그들을 믿는 우리가 믿는 모든 성대들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도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의인을 해 마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나의 의의로 간주해 주시고 의인으로 여기로 주셔서 우리가 본관을 해 아멘 이 하이델비주 요리 문답 하이델비주 요리 문답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독일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독일 개혁자들이 고백하는 것인데 여기 56문에 6문에 보면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죄사함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다 하고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다 만족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나의 모든 지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성품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해도 그리스도의 의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루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또 60문에 보면 이렇게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다 어지리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으시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행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만족해 완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념과 고륵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신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지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아멘 오징 나는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이 선물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서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왜요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선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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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여야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낳은 것이 아니네 이놈이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시옥의 행별로 제 예술 싹새로 부원 받은 것은 예술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봐 값없이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술이 되면 그런 선물을 받아서 받았어야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고 시험 그 믿음도 승리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을 믿는거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리신 은혜와 사랑을 이고 사람들은 그게 감격해서 우리가 주의의 말씀을 존중하고 전도도 열심히 우리가 구원받기 예술 이 같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감격해서 우리는 내 몸을 주님께 혼신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주님께 짐승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술 그리스도 이루어진 통녀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나는 죄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주님 또 아직도 예술 믿지 못하는 분이시면 지금 당장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 중 예술 그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 주님으로 영접하면 당장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간격해서 이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천천히 말 책임이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는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파에는 여러가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제가 말로 전하는 내가 여기서 다 깨닫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실 수 있는 말로 전하 또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을 돕는 도와주고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것도 큰 일입니다 또 물질로 후원하고 선제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또 구제와 선한 행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각자 믿는 사람들에게 다 다른 은상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질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물질로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대우로 주의 영광을 적어내며 혹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저는 푸주가지만 거의 매일 한국 군성교를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직접 전하는 군묵들과 군성교를 자 말씀과 성령 충만에 관할 수 있어서 그 군인들에게 직접 말씀을 잘 전파해서 군막 또 한국의 설거의들이 거의 대한민국 군대 일대에서 보금을 다 듣고 주님 새로운 피정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군묵생활 잘 감당하다가 제대에 돌아가시면 또 사회 각종에 다 나가서 주의 보금을 전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으로 충만한 나라 세대의 보금을 쓰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침마다 군성교를 내서 필요합니다 또 제가 오래된 이야기지만 큰 우리 알기 쉬운 성경 교리책을 써서 썼을 때에 우리 이대요 목사님 통해서 군목들과 군성교사 이분들이 직접 군인들에게 보험을 전해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그 한 권 씩을 기증을 해서 700권을 그때 군성교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공태 후에 세계선교를 위해서 필립선교회를 필립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저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아비정 한인교회 거기 한인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경영하는 신학교 현지인 교육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우리 자녀들 하고 헌금 좀 하다 해서 그 신학생 양육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맺을 보냅니다 근데 저희 은퇴하기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은퇴 후에 계속적으로 좀 열심히 해서 그 이심님은 지금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거기에 선교의 열매가 맺었는데 지금은 그 교역자 효진 교육자를 양용해서 전도를 하도록 교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 단일 목사님이 참여시네 그 한인들 얼마 안되지만 다 신교사로 만들어서 현지인 선교를 이루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130개 정도 교회로 하죠 지금 지난 봄에 276개회가 된다고 했는데 또 좀 더 늘었다고 하는 약 130개 아프리카 현지인 교회가 약 130 교회를 그 한인교회가 하나가 한교회에서 그렇게 개최돼 지어들 그리고 현지 장노력 현지인 장녀 교당을 참여했는데 지금 9개의 노예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실은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헌금 보내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런 것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장애들은 얼마 안되지만 선지에 쓰임받고 쓰임받게 되는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금 정보 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 지옥갈 영혼을 보금산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있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 보금산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참 열심이 되나 회장님을 주의해서 또 여러 인물들 우리들 박상욱 장관님 이사장 계시는 장관님 제가 오늘 저리부터 거기도 진정실을 갔다 오는데 참 열심히 앞장서서 수고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시기를 바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수입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